안녕하세요 연필라테스입니다 네 출산 후에 우리 체중은 회복되었어도 늘어났던 복부가 완벽히 제자리를 찾지 못해서 복부 주변에 군살이 많이 생겼을 거에요 또한 한번 열렸던 골반도 제자리를 예쁘게 잡지 못해서 골반 라인 또한 많이 무너졌을텐데 오늘은 깊은 복부를 사용해서 조금 더 매끈한 라인을 찾게 도와주는 동작 보여드릴게요 네 매끈한 옆구리 라인을 찾을 수 있는 사이드 라인 동작을 우리 필라테스 기구인 체어에서 한번 해볼텐데 먼저 우리는 페달을 손으로 잡고 페달을 누르면서 체어 위에 이렇게 옆으로 누워주실 거에요 이때 중력에 의해서 몸이 이렇게 찌그러질 수 있는데 찌그러지지 않게끔 위쪽에 있는 왼발을 더 길게 뻗어내고 정수리도 앞으로 더 길어질 수 있게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완벽한 정렬을 맞춰 내실 거에요 자 이 상태에서 골반 하복부를 완전히 고정해 놓으시고 호흡을 크게 마셨다가 내쉬면서 옆구리를 접어서 올라올 거에요 자 이때 내 갈비뼈가 열리지 않도록 갈비뼈를 계속해서 모아내면서 납작한 상태로 올라왔다가 자 다시 마시는 숨에는 페달을 누르면서 다시 정렬 상태까지 완벽하게 돌아갈 거에요 다시 내쉬면서 우리 흉상부 커브를 만들면서 옆구리를 더 단단하게 조이면서 올라오셨다가 다시 천천히 밀고 내려가실 거에요 자 한 번 더 내쉬는 숨에 올라오실 때 골반 흐트러지지 않게 다리 라인 그대로 유지하면서 올라왔다가 자 그대로 다시 천천히 내려갈 거에요 자 이번에는 골반 바깥쪽 라인 운동까지 같이 가볼텐데 똑같이 정렬 유지한 상태에서 마시고 내쉬면서 자 상체 올라올 때 위에 쪽 다리도 전면 향해서 길게 팔도 같이 뻗어줄 거에요 이때 다리가 회전되지 않도록 정렬 상태 그대로 올라왔다가 다시 상체 내려갈 때 다리도 떨어지면서 정렬 맞춰냈구요 다시 후 내쉬면서 올라오실 때 발등 상체 계속해서 정면 바라볼 수 있게 만들어주실 거구요 다시 천천히 내려가실 때도 흔들리지 않게 정렬 맞춰서 돌아오셨으면 한 번 더 후 내쉬면서 골반 바깥쪽이 뻐근해질 수 있게끔 길어지게 들어 올렸다가 천천히 내려오시면 됩니다 네 오늘 보여드린 동작은 복부쪽에서는 복사근 허리 라인 쪽에서는 이 방향근 그리고 골반 라인에서는 중등근을 고르게 자극해서 전체적인 S라인을 만들어주는데 굉장히 효과적인 동작이에요 이 동작은 정렬을 맞춰서 발은 정렬해서 운동을 해야 정확히 타겟 머슬을 자극할 수 있어요 8개를 한 세트로 잡으시고 무리하지 않는 선에서 가능한 만큼 운동 진행해주시면 됩니다 다음 시간에 뵐게요 양플라테스입니다